아 오케이 아 자 오랜만에 데드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데드셀을 켠 이유 협찬받은 의자 협찬받은 키보드 마우스 모두 제닉스에서 보험 받았습니다 자 제가 옛날에 데드셀을 굉장히 잘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실력은 있을거에요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클리어 목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기는 수리검과 암살자의 검으로 갈게요 가자 왜 나 체력 두배 뭐야 이거 뭔데 나 왜 두배나 아프게 맞아?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자 일단 여기는 사실 이 게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맵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거죠 맵 파악을 하면서 여기 이제 1스테이지에는 두루마리가 두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리 두개를 찾고 꼬부기 개쩌는거 개꿀 암살자의 빚을 버리고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육신 떠나기 육신 떠나기를 쓰면은 머리를 던지면서 애들을 때릴 수 있어요 이건 참고로 클리어를 한번 해야지만이 가능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잘 기억 안나네요 앗 앗 음 L2? 아 독성 하수도로 향하는 게 근데 님들 제가 좀 뭔가 모르는거 같은데 저는 이 게임 진짜 잘해요 저 뭐 어딜 가든 깰걸 어 위에 절삭의 오라가 있다 자 절삭의 오라 요거 먹어줘야되요 간다 휴호 돈은 좀 들고 갈까 시간초가 좀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루마리 두번째꺼 자 이제 이러면은 두루마리가 없어요 더이상 1스테이지에 두루마리가 없기 때문에 독성 하수도로 갑니다 위로 쭉쭉 올라갑니다잉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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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고 음 2분 열렸다 휴호 비밀문 요런게 이제 시간내로 들어와야지 열리는 문이에요 성벽의 방패 토파즈 부적 부적이 좋아 부적 먹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져가시고 가시? 버드? 온사방에 새들이 안가듯? 아아 야 뮤탈리스트 자제좀 어? 뮤탈 자제좀 자 빨리빨리 올라갑니다 독성 하수도가 굉장히 지루한 곳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지루해서 자 빨리빨리 올라가야되 어이 새들이 떠다니는 그게 이거냐? 왜 이렇게 애들이 나 쫓아오냐? 기분 나쁘게 사실 영셀에서 죽는다는건 말도 안되는 행위에요 정말 어지간히 게임 못하는거 아니면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 발언 야! 야성조 야성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균형이 균형 맞추고 있냐 이 사람들 또 타노스 재미없게 야 극딜좀 넣게 해줘 봐 굳이 타노스를 할 필요가 없어요 립밤좀 발라야되겠어 어어 뭐가 가는? 요호 체력 안달죠 너무 강하죠 어 여기 엘리트 썰자 엘리트 썰자 뭐야 뭘 때린거야 방금 저거 뭐냐 방금 저거 뭔데? 방금 저거 뭐야 어 소멸해구 음 필요없스 잡아내구요 여기 문 열고 아 굴러스 피해 아 아 유도로 오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맞았네 열받게 되게 쉬운데 이거 뭐야 그레이트 소드 와우 요거랑 보스 무기랑 바꿀까? 아 아 아이템이 환불되었습니다 아 잘못 바꿨어 아 아 근접 두개야 개 짜증나네 야 나 왜 활력에 이렇게 아 님들 왜 활력에 몰빵했어요? 데미지 안나오게 내 기력에 넣어랬지 활력에다 다 넣었냐구 데미지 안나오잖아 아 아 왜 활력에 넣어 왔다 아 쿵쿵 오케이 바로 자 빨간색 요거는 보스 검으로 샹샹 슈우 원 투 네비 너무 쎄죠? 아 보스를 도와주고 싶으신 분 보스를 도와주고 싶니? 그렇구나 하 보스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냥 괜찮아요 뭐 보스가 이렇게 약한데 좀 핸디캡 있어야지 아무래도 보스 잡고 스케치북 쓴 쓴 쓴 쓴 쓴 쓴 별사기 호락 쓴 아하 무디로 OP하죠? 근데 마따이 깔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하하하하 마따이 그냥 까고 너무 귀찮고 뭐야 이거 활 팔아 아이 왜 그걸 팔아 아 방금 얼음폭탄 팔렸어 아 아 아 열받아 아 일단 이동합시다 빠르게 그 어둠을 해칠 공간을 찾아서 살려 시야야 시야야 안써야겠다 아 님들 때문에 활력 넣어가지고 대미 안나오잖아요 납작이야 아 파이어 아 사크레츠 고흐키 보소 이동 이동 왼쪽으로 빨리빨리빨리빨리빨 아어어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 지니 자꾸 으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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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와 상소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총 4천이야 불평이다 체력 채우지 말랬다 진짜 아씨 적당히 채워야될거 아냐 어어 아아아아 붐건으로 밀려나가기 어 뭐야 아 깜짝이야 기가스 오랜만에 상대해가지고 어떤 앤디 까먹었었네 아야 형 아야야야 형형형형형 잠깐만 잠깐만 정하자 정하자 체력 채워 아 체력 채우라고 야 이 미친인간아 체력 채우라고 아 체력 채우라고 아 개극혐이네 아 체력 채워봐 체력 채워라 체력 채워라 말했다 문명이 아 체력 채우고 체력 채우라고 아 치유해 수빈아 아 치유해 수빈아 오케이 가고 아 데미지 안나와 으 아 데미지 채굴이네 진짜 어어 얘들아 원래 이거에 죽는 애들이잖아 절사기어로에 죽는 애들이잖아 더럽게 귀찮게 하네 활력 그만 좀 넣어라 활력 템이 없잖아 내가 대검밖에 대검 느려 터졌고 밥이 존나 비싸 못댔어 이거 내려가시고 구르시고 다시 내려가시고 활력 상승했고 활력 무기 나왔고 야오 자 어디 뭘까 이걸 야성에 넣는다고 자 도망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오른쪽으로 틱탱 밟아서 위로 이동한 다음에 능력치 먹고 구르기 달리기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좋았어 나 짱잘하지 흑 글루고 글루고 와우 야성 쉣 뒤지고 싶냐멘 활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거 아니시잖아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가시고 옆에 아마 열거 있었지 그렇지 요런거 가뿐히 먹어줍니다 저의 깐치롤로 의미없어요 옛날에 깼던 구간이에요 하하하하 옛날에 깼던 구간이네요 아 못하는 방송 보고싶으면 내 방송보면 안돼 아 참고로 다른 게임은 잘 못합니다 이거 80시간 해가지고 배밍이 개쎄죠 배밍이 너무 아프죠 님들이 활력을 올려준 덕분에 아 왜이렇게 느리게 했어 와우 옥룡파 따라간거 봐 개쩐다 와 봤냐 형 회피능력 아 미안 아 그냥 같이 따오자 나 너무 잘하는데 응 옆으로 샥 내가 보스다 내가 곧 보스다 덤벼 덤벼 들어와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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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 이야아 오오오오오 아 맞아도 되구요 들어오시구요 백엄으로 때리고요 한 번 더 잡아줘 한 번 더 한 번 더 잡아줘 한 번 더 한 번 더 다 맞아도 돼 바로 잡아버리기 빡 빡 수고 가만히 있을게 매너다 흐흐흐흐흐흐 보슨하게 해볼까 자 빠르게 문 찾아서 들어갑시다 문 오오오 예스 다 피해요 다 피하시고 움직임으로 좋아서 문 들어가고 땅 땅 땅 와아 와우 컷 피하고 피하고 초록색 문 왔다 이거 회복해주고 보스 그냥 맞다니까 하면 끝나겠는데 가자 오랜만에 왕을 잡으러 왔다 실력으로 깨야겠네 아 안돼 아 미친 오 오 오 오 오 오 아우 공중에다 했어 아이 제 얘기라 어어어 어어 어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한데 위험한데 셋 아 피하고 다섯 완 어차피 다 모이니까 기다리고 옹농파 한 번 써주고 활 쏴주고 활 쏴주고 흐어어어 힐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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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야 야 야 힐 안할거야 야 힐해 힐 이건 아니잖아 진짜 아무리 그래도 아 힐하자 아 아 뭐하냐 힐하라고 아니 진짜 안해? 아 진짜 안해? 뭐야 쟤 키보드 받자마자 하나 나갔다 자 이렇게 해서 제닉스 키보드 한번 때려봤는데요 확실히 찰지고 굉장히 좋네요 제닉스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 의자까지 함께 같이 해봤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